아이컨택 와 아이디어 좋네 아이즈컨택 노즈컨택 노즈컨택 안녕하세요 일본입니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의 조이입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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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머리가 안 나오니까 머리 없는 사람 같잖아 만두 슬기 나는 좀 비고 부었어 부은 아이린 부은 아이린도 예쁜데요? 안돼 부었어 조금 부었어요 아니야 엄청 안 부었어 부었어 아이컨택캠 로비들 밥 먹었어요 먹었대요 오구오구 맛있다요 오구구구 오구구구 맛있다 밥도 먹고 왜? 엠쓸 더우니까 엠쓸 엠쓸 더우 조심하고 엠쓸 나 이런걸 못하는데 하나 둘 셋 뿅 여기는 오사카입니다 SM타운 오사카 예리의 수정 화장 수정 네 입술이 제가 지워지는걸 보여드릴게요 입술 색깔이 없어지고 있어요 아픈 사람으로 변합니다 아파 보여? 아니 아직 안 아파 보이네요 더 아파 보이게 만듭니다 저희는 립 화장을 할 때 꼭 이렇게 지우고 하자 한번 선생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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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리씨 어디 아파요? 아파요 집에 가야 할 것 같아요 뱀찹 에어 엠쓸 엠쓸 마지막 유니콘 남았습니다 영상 여기가 여기가 나오는데 여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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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세상을 아래 우리 모두 함께 말할 때 떠나요 마주사는 내 손으로 우리 모두 우리 마음을 모아 기쁨에 이렇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휴대전화 3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아유 깜짝이야